여러분이 기다릴던 요괴들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내게 보여다운 인간과 요괴의 우정이란 것을 요괴들에게 벌어진 의문의 사건들 여긴 요괴시청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요괴가 되는 거죠 내가 요괴가 된가고? 평범해 요괴가 돼서도 평범하시겠냐 여기가 미래의 세상이라구냐 가자! 발사! 겁내! 귀여운 아우가 생겨구먼 겁내! 난 올해의 산타클러스 당번이다, 뿅 아, 그러셔 이게 인간과 요괴의 우정인가? 야옹아 마수라님! 이 시간 이후로 인간과 요괴의 교류를 통제한다! 요괴와 인간들에게 닥친 최악의 위기 그렇다면 요막에 가서 싸우자 냥! 불러서 계십시오! 그럼요! 우정을 지키기 위한 호흡이 만들었으면 어떡해요! 인간과 요괴가 친구가 되는 일 따윈 인정 못해! 치마자! 요괴와 친구들의 끄, 끄지! 포기하지 않고도 할 거든요! 대보험이 시작된다! 나와라! 염라대왕! 부정판 요괴치스! 염라대왕과 다섯 개의 이야기다 냥! 몇 번만 써요? 한 번만 써요? 두 번만 봐야죠 이건 보면 볼수록 감동이라고요? 안아보세요?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영화도 보고 한정판 선물도 받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느냐? 극장판 요괴워치 대망의 제2탄! 이번 요괴워치는 요괴워치! 민호가 흐릿하게 보이려냐? 그래! 나 존재감은 흐릿하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유령처럼 흐릿하다고! 나와라! 다섯 개의 수수께끼! 이건 사상 최악의 위기야! 염라대왕이 인간과 요괴사이를 갈라놀이하고 있다구만! 이 세상엔 신기한 일이 참 많구만 당댕냥! 놀라움과 흥분! 키퍼치! 워치워치! 워치워치워치워치워치! 우리한테 맡겨라 뿅! 신비한 다섯 개의 이야기! 너희들의 정체는 대체 뭐냐? 워맨! 흥분과 스릴이 가득한 대모하! 주인님! 본인 멋진 요괴가 돼서 돌아오세요! 내가 요괴가 된다고? 과연 인간과 요괴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첫판 요괴의 운명은 어찌! 경력의 운명은 다섯 개의 이야기다니랑! 겉모습은 요괴! 두뇌는 빨간 고양이! 진실은 언제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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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해! 경험하는 거 기다릴게유! 축하해! 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